김상현 광주지방 보훈청장의 C&B 주정민의 스페셜 토크에 출연해서 6월 광주지역에 개최할 다양한 보훈 행사를 소개했습니다. 임상현 광주지방 보훈청장은 최근 C&B 주정민의 스페셜 토크에 출연해서 취임 10개월의 소위를 밝히고 보훈 정책과 함께 6월 호국 보훈의 달 행사 계획을 전했습니다.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먼저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이 광주공원 현충탑 앞에서 구행되고 또 6월 25일에는 제71주년 6.25전쟁 기념식이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구행될 예정입니다. 또 광주 보훈 역사에 대한 온라인 퀴즈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 있습니다. 보훈청 운영 방향과 여러 정책들을 알 수 있는 C&B 주정민의 스페셜 토크는 오는 23일 C&B 지역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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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